룸서비스 야 저 지금 처음으로 룸서비스 시킵니다 우리 딸아가 룸서비스 시킵니다 헬로우 룸서비스 룸서비스 여기 룸서비스 여기 오케이 1 1,3 룸서비스 1,6,1,9 1,6,1,9 시알론 스테이크 2 2 시알론 스테이크 2 미디움 2 2 2 제육볶음 1 죄송합니다 제육볶음 뭔데 영어로? 제육볶음 한국 음식 더 많이 그러면 가이비탕 다른 음식 먹을래? 다른 음식 먹을래? 아니 어디 있는데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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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 있긴 있어? 어디 있어? 제육볶음 죄송합니다 한국 음식 더 많이 없는데 안가... 더 많이 잘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카르보나라 라자나 치킨은 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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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스타 크림 파스타 와이피 크림 파스타 이거 맛있는거 다 이라이 이거 먹을거 마실거 뭐 맛있더라 아미민 본다 워터멜란 주스 아이스 카페라떼 아이스 카페라떼 뭐 먹고싶은데 또 간절튀김 시켜요 간절튀김 프렌치프라이 네 메뉴 추천할까요? 메뉴 추천할까요? 베스트 나른? 헬로? 네 베스트 메뉴 네 네 샵몬필레 샵몬필레 샵몬 샵몬 샵몬필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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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인마 소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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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적이었다. 와 성공적이었다. 내가 다 얘기했다. 형 먹기만 하면 돼. 내가 시켰다.